형제 시작이 안되지 않나? 오 뭐야 빠른데 빠른데 왜 저를 저를 킥해가지고 기절시키셨습니까? 한상님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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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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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! 어 잠깐 아! 바로 슛은 없어 했는데 패스! 패스! 아 뭐야 아 뭐야 너 쪘는데 왜 안나가 패스 얍! 아! 그렇지 굴러가면 돼 굴러가면 돼 좋았어 좋았어 황금토끼 잘한다 황금토끼 잘한다! 놓쳐! 채채! 파란팀이 밀어줬죠 솔직히 파란팀이 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킥! 킥! 넣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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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! 그렇죠! 와우! 깔끔했어요 완벽한 깔끔 야 좋았어 이거 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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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킥! 마! 소갓취롱 소갓취롱 패스! 롯다아! 들어갔다아! 으허허허허허허허 아주 깔끔했어요 제 드리블이 실수로 바로 연결될지 몰랐어요 아 제 드리블이 바로 실수로 깨끗하게 캐릭터 하나 지르죠 GG 한상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겼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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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골스나리가 독자진 헤헤헤 젠장 좋아좋죠 나도 나가시죠